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는 파워웹에 문자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배우분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배우 정경호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리에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정경호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악구정으로 인사드리러 온 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스에는 첫 출연이시죠. 반갑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스튜디오 어떠신가요? 낮에는 여기 몇 번 와봤어요. 최여정 선배님과 나와서 있었는데 밤에 오니까 또 분위기 좋네요. 저는 처음 뵙는데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저도 팬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 진짜 너무 팬이었어서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화 많이 보죠? 아니 그때 너무 팬이었어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아닙니다. 우리 남현준님께서 깨악 정경호 배우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라고 네 화장해서 빛이 나나요? 아니 아니요 화장 말고 그냥 이 아우라라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조명도 좋고 아니 아닙니다. 밤에 오니까 저도 좋네요. 또 우리 임은아님께서는 정경호씨 때문에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바로 틀었네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퇴근하셨구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그냥 말씀하시지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요 굉장히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 비슷한데 좀 갑자기 또 긴장이 되네요. 여기 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생방에 대한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대기실에서는 원래 안 그랬다고요? 아 대기실에서는 네 좀 그랬는데 아 되게?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지금 좀 많이 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점점 대화 나누면은 괜찮아지겠죠? 아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훈씨가 출연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 압구정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1월 30일 내일 개봉하고요. 이제 압구정 하면 왠지 성형외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이제 K뷰티의 시초세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압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목처럼 그 압구정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거의 80% 이상을 실제로 압구정에서 찍었고요. 그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압구정 모습을 좀 많이 담으려고 그때 실제로 압구정 거리에서 랜드마크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동호대교 백화점들 로데오 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 가서 찍었습니다. 그 예고편만 봐도 그 거리들이 제가 많이 걸었던 맞아요. 네 그렇죠. 일부러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볼 때 내가 갔던 거리들이 나오거나 하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맞아요. 기분 좋아지는 저도 참 압구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팍! 좀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촬영을 하게 돼서 좀 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고편만 봤는데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영화도 꼭 봐주세요. 올해 가장 핫한 범죄도시 제작진이 참여한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유일하게 극장 가서 본 영화도 마치 범죄도시 2거든요. 보통 집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극장 가기가 좀 그렇지만 두 번째 영화가 압구정이 되시면 네. 그러니까요. 약속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약속.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범죄 액션이 아니라 구강 액션이라는 말이 있던데 극강의 코믹 영화 네. 범죄는 아니고요. 코미디고 말빨로 먹고 사는 강대국이라는 인물과 또 성형외과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티키타카를 볼 수 있는 말빨 영화입니다. 코믹 영화. 아 진짜 예고편만 봐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봤는데 시사회 했었거든요. 너무 웃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11월 30일 내일 개봉입니다. 네. 내일 개봉입니다. 여러분 압구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니까 가족끼리 같이 보기도 좋겠어요. 아 되게 못 좋겠습니다. 네. 또 문자가 하나 와있어요. 이거는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다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개 잘생김. 네.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와서요. 아 화장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베이스 정도만 딱. 아닙니다. 피부 정도 진짜 얇게. 워낙 피부 좋으신 것 같으신데. 아니에요. 우리 3917님. 정경호 배우님. 저 어제 압구정 시사회 다녀왔어요. 뱉고 빠지는 줄. 배우님. 너무 재밌어요. 아유 3917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소문 더 내주세요. 재미있어요. 계속 긴장하시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긴장하고 계신 거죠. 대본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저기 밖에서 안 그러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참 신기합니다. 밖에서 참 여유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아우. 소리에 땀이 나네 갑자기. 이 정경호 씨가 맡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박지우라는 성형외과. 실력 있는 성형외과인데요. 한때 잘 나가던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 의사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 되게 방황을 하던 차에 강대국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이제 K뷰티를 시작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좀 까칠하고 아나무인하고 지만 아는, 그치만 또 실력은 최고인 그런 의사 역할입니다. 우리 마동석 씨, 오나라 씨, 최명명 씨 등이 함께하셨고 또 오연서 씨도 특별 출연한다고 하시네요. 또 특별 출연이기보다는 비중이 좀 크고 너무 큰 도움,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의 하나의 키가 되는. 이 배우분들만 봐도 꼭 보고 싶어지는 진짜.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내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내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정경호 씨에게 궁금한 점, 영화 관련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긴장이 좀 풀리시길 바라면서. 이 캐롤을 신청하신 이유는요? 이제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같이 영화 또 보러 오시고 하는 기분으로 좀 즉석한 오늘 저녁 되시라고. 에드 시런과 엘틴 존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에드 시런, 그리고 엘틴 존의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반가운 문자가 하나가 와있는데요. 하나 읽어두실래요? 네. 오기 전에 잠깐 문자 했었는데. 나라 누나가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같이 촬영한 배우 오나라입니다. 정경호 씨 압구정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경호 씨 팬인데요. 어제 극장 우다이 인사할 때 봤습니다. 맞나? 주인공이신데 마독선 선배님 다음에 서 계시지 않고 왜 맨 뒤에 인사하셨나요? 혹시 옆에 계신 오나라 배우님의 텐션이 버거워 피하신 건가요? 오나라 배우님은 경호 배우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촬영하셨을 때 같이 스케줄 하실 때 오나라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에 기가 빨리신 적이 없으신지 팬으로서 궁금합니다. 나라 누나가 보낸 거 맞나? 네. 맞은 거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보내신 것 같은데.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선배 누나랑 같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사람이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기를 빨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좋은 기운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촬영하면서 누나랑 많이도 얘기도 했고 많이. 그러니까 나라 누나랑 있으면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나라 누나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홍보도 같이 많이 하면서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박거니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나온 거 봤거든요. 얘는 너튜브에 얘기해야 되나요? 트리키에? 그거 봤는데 되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고 서로 잘 받아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뭐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또 나라는 너무 오랜만에 VIP 시사회를 했는지 조금 지쳤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봐서 그 상황도 너무 재밌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숨을 쉴 때 그런 모습도 참 재밌어요. 무대인사에서는 왜 맨 뒤에서 하셨던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제가 뒤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해주셔서 더 뒤에 갈수록 크나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다 생각할 계획이 있으셨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되세요.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그럼 좀 좋은 시간 되세요만 해도 이렇게 딱. 아 그렇죠. 말춤이 좀 없어서. 아 계획이 다 있으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0106님께서 40대 유부남입니다. 정경호 배우님 팬이라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 영화 웬만한 건 재밌게 다 봤습니다. 이번 영화 대박 나길 바라며 예매해서 꼭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나라누나 감사드리고요. 0106님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다 보셨죠. 이번에도 뭐지? 아 네 압구정 내일 개봉 아니니까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드라마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또 제가 1월 1월 달에 TVN 일타 스캔들이라고 전도현 선배님이랑 같이 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 영화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0106님 네 근데 진짜 다 챙겨보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번 영화도 예매해서 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40대 유부남이면 뭐 저랑 같은 네 네 전에서도 이제 40대니까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걸 작품을 다 챙겨본다는 게 쉬운 일은 개인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좋아하고 이 연기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대 팬들이 엄청 글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이 스리생대 생긴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팬층이 정말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드라마를 좀 오랫동안 너무 다행히 꾸준하게 좀 다행히 너무 좋은 작품들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때 또 많은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고 10대, 20대 저는 20대 이제 저도 20대 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화 압구정에서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정경호 씨도 코믹한 인물인가요? 네 저는 근데 코믹한 제가 가장 코믹한 인물은 아닌데요. 그 모습이 좀 웃기더라고요. 좀 진지하고 약간 동석이 형과 나라 누나가 병모 형이 좀 약간 좀 생활력 있는 분이고 제가 좀 딱딱한 역할이긴 한데 그 앙삼불이라고 하잖아요. 또 같이 있었을 때 같이 모이면 또 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기가 좀 재밌더라고 유쾌하더라고요. 이 배우분들을 의외로 코믹 연기가 제일 어렵다고도 하시던데 어떠세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코믹을 하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끼리만 웃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그게 관객들한테 하나도 안 재밌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미디는 일본이 대본 드라마 드라마 자체가 좀 단단해야 좀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더 재밌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코믹을 한 것도 어느 정도인 것 같고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휴 괜찮아요. 아니 우리 장진원님께서 정경원님 이제 긴장 좀 풀리신 듯 해네요. 목소리가 톤업도 편히 쉬었어요 했는데 톤업도 편히 쉬었어요 했는데 한숨 쉬신 거 보니까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긴장하지? 참 저한테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어디 좀 쉬는 시간을 드리고자 저희가 광고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정경호 씨가 물을 한 병 다 드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새 물병을 방금 개봉하셨습니다.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좀 말라가지고 우리 김세현님께서 이 오빠 노래 듣고 오거나 광고할 때만 긴장 풀리는 거 진짜 웃기다. 몇 년째 한결 같으시네요. 한결 같으시다고 진짜 저를 잘 아시는 재현 씨 늘 좀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 영화를 찍을 때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가실 때는 긴장 부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갈 때 됐나요? 아니 아니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가시려는 건 아니죠.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단 정경호 씨에 대한 질문은 삼가주시고요. 영화 압구정 관련 질문들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룰루랄라 구세리 들어볼래 이거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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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정경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번거라 가면서 소개해볼까요? 우리 2940님, 정경호님 너무 매력 있으세요. 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940님 되게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긴장도 많이 하시고 칭찬이 좀 약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또 우리 6378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378님 왜 압구정이 아닌가? 압구정이에요. 각각이 궁금해졌네요. 웬디 씨가 부탁해서 정경호님 배우님 질문 말고 영화 질문합니다. 회의를 걸쳐서 영화 제목이 박히긴 했는데요. 압구정이 좀 더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 검색 포탈 창에 압구정을 치면 영화 압구정이 안 나와서 압구정이랑 웃으개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좀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포스터가 형이 싹 다 꾸며줄게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민다 해서 약간 압구정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닌가? 어, 그런가? 아닌가? 그래서 압구정에서 약간 꾸민다 해가지고 압구정 이런 건 줄 알고 어, 그거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렇네. 아니 이게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압구정이랑 눈빛을 끼우는 거 어, 맞지? 아,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있는 거에 따라서 아, 이제 포스터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싹 딱 꾸며줄게 하니까 압구정에서 꾸며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압구정! 이렇게 어, 그거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했고요. 무슨 포탈 사이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꾸며줄게 해가지고 압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쳐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압구정이 나오니까 사실 더... 근데 압구정 치면은 압구정이 더 많은 게 먼저 나오니까 압구정 하면 압구정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임포트가 있죠. 이런저런 이력이 그게 있나 보네요. 근데 웬디씨가 얘기는 꾸며줄게가 더 그래요? 영화랑 좀 결이 많냐? 3부에서는 주제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정경호씨가 압구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압구정을 압구정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주제문자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압구정의 얽힌 추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쯤은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얽힌 추억 뭐가 됐던 보내주세요. 저 압구정에서 앞팀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제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 압구정에서 학교 다녔어요.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7 7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레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오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영화 배경이 압구정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촬영도 80% 이상 압구정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마 80% 더 이상 압구정 실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압구정이 그런 또 추억이나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제로 해내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압구정이 추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먼 지방 촬영도 많이 하시는데 비교적 좀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셨으니까 그쵸. 그래서 집에 갈 때가 좀 금방 퇴근도 하고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촬영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왜요? 지방을 가게 되면 좀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니까 집에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퇴근 생각을 안 하고 숙소 가서 그냥 자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있으시구나. 네 저는 지방이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서울도 편하지만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그건 있겠네요. 퇴근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니까 그게 돼요. 좀 마음 편히 집중을 딱 할 수 있게 되나 맞습니다. 촬영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촬영 기간이요? 한 3, 4개월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와 길구나. 네 보통 그 정도 찍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 되게 길게 하는군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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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시다. 이게 그 당시 배경과 맞춰야 해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은 CG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아 요즘 그 CG가 너무 발전해서 현장에서 찍은 배우분들도 나중에 보고 되게 놀라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상징적인 건물 있잖아요. 시내. 뭐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많이.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건데 햄버거 집도 많이 바뀌고 그거리 바뀌어서 네 그걸로 CG 했는데 놀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좋아졌구나 합니다. 놀라셨나요? 네 아니 뭐 재밌었어요. 아니 놀라... 네 신기하죠. 여기가 엄청나죠. 저는 그런 걸 일단 지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게 진짜 이게 잘 모르지만 이게 몇 프레임 단위로 그거를 그러니까요. 일을 하신다 그런다고요. 초단위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네 비쌉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와 그걸 많이 찍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싫어하십니다. CG 처리할게 라는 말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오래 걸리고 또 후작업도 저 같은 경우는 압구정 진짜 많이 기억에 남죠. 네. 왜냐하면 아 저 말고요? 네 저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학생이었거든요. 유학생들이 제가 유학생이었던 때는 압구정 로데오가 유학생이 노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요새 압구정 로데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압구정 로데오에 막 먹거리고 막 노는 곳들 많이 살아났는데 제가 압구정에서 우리 만나자 하면은 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만나서 카페 가고 거기서 스티커 사진 찍고 거기서 노래방 가고 압구정 로데오에서 막 놀았고요. 그렇죠. 제일 좋은. 그리고 학원도 제가 다녔던 학원이 압구정 로데오 근처에 있었어요. 압구정 역 근처에 있었어요. 무슨 학원이요? 거긴 좀 프라이빗한 학원이었어가지고 지금 이름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밝혀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학원 다니셨길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드라마가 학원 얘기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로 시작합니다. 로. 로땡땡. 로땡땡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 밝혀도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과목이 뭔데요? 과목이 이건 SAT를 SAT와 SSAT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고 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학원이었어가지고 뭘 배워요? 그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미국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아 그렇게 그것만 딱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프라이빗. 1타구나 1타. 네 약간 그런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괜한 걸 여쭤봐요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삼사고님께서 어제 시사회 다녀왔을 때 너무 웃겼어요. 특히 그 당시 옷 스타일 생색하게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참고하신 입문이 있으신가요? 시사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 옷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청인도 초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입고 싶었던 유명 브랜드 청바지 그리고 벨트 바클 큰 벨트 그다음에 목걸이 그다음에 또 셔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모자 본 그런 모자 있잖아요. 오 마이 갓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같이 만들어보자 했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압구정 한복판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되게 자세가 남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좀 달라져요. 원래 의상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의상에 따라 진짜 스타일링에 따라 촬영 현장은 의상 입고 이렇게 딱 앞에 서면 좀 더 구현하게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저희들도 무대에서 스타일링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주요 캐릭터 의상은 백 벌이 넘었어요. 네. 아마 동석 선배님 그리고 나라 누나 가 좀 더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거든요. 저런 스타일에 지금 막 보이는 것만 해도 네. 그래서 엄청 아마 두 분 다 연기 인생 중에 옷 제일 많이 가려져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이이이 와 3, 4개월 동안 백 벌이구나. 와 진짜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압구종에 얽힌 추억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 7자분자 50원 김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우리 경호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 있는데 박효신님의 눈의 꽃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주신 이유는요? 아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미안하다 사람들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서 바꿨습니다. 네. 이 노래로 그러면 이 노래 박효신 선배님의 눈을 꽃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우리 신정옥님 오늘은 티키타카 대신 삐걱삐걱이 너무 재밌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옥씨. 잘 안 굴러가네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압구정에 얽힌 추억 문자 만나볼까요? 하나씩 부탁드릴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7898님 저는 청주 사람인데 예쁜 보조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압구정에 다녀왔어요. 의사선생님이 제불에 예쁜 별을 심어주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조개를 너무 보조개를 너무 갖고 싶어서 보조개를 갖고 압구정에서 압구정에서 왔어요. 압구정에서 보조개를 압구정에서 보조개를 무슨 말이에요? 의사선생님 볼에 예쁜 별을 압구정에서 의사선생님 보조개 수술하신 것 같다고? 너무 시적이어서 제 볼에 예쁜 별을 심어주셨다고 해서 청주 사람이 압구정에 다녀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볼에 예쁜 별을 심어주셔서 와 이거 너무 이게 한 번에 이해가 가셨어요. 인디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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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여러분 이런 분이셨는데 보조개가 여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만 제가 오른쪽 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생겼어요? 여기만 생겼어요. 여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흉 아니에요? 그 정도 진짜 있네요? 이게 흉이만 있어요. 여기가 없고 이게 세포가 죽은 거래요. 보조개가. 흉이요. 그래서 이분은 압구정에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우리 12049님께서는 저는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 땐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이랬었어요. 일하면서 신민아씨 한지영씨도 보고 러브게임 DJ이신 우리 소연언니도 봤었어요. 라고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면 다양한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저요? 네. 백화점 자주는 안 가고요. 가끔씩 이제 아 백화점이요? 네. 안 가시나요? 아 백화점 네. 알겠습니다. 선물 사러 갈 때 좀 가끔 선물 선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안 돼서 저는 푸드코트 여우 백화점 푸드코트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이것도 랜드마크인데 사실 맞아요. 이 백화점 푸드마크 특히 요새 여기 밑에 많이 들어왔어요. 맛있는 거 여기 갤러리 땐 밑에 디저트 가게들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습니다. 가보셔도 좋습니다. 팝업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서 팝업이 잘 돼.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압구정에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도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다던 얘기입니다. 끝까지는 아니고요. 영화 얘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자신있게 하셔야 돼요. 계속 계속 쳐다보시길래 제가 안 볼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에이치로팔님께서 저는 압구정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친해진 직원분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다. 세 명 모두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거기서 일했던 기억 때문에 압구정 쪽에서는 절대 안 만나는 모임이 되었어요. 그 근처를 가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압구정이 개봉하면서 그때 친해졌던 분들과 오랜만에 압구정에서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기로 했어요. 압구정 영화 보고 압구정을 다시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워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때 또 추억이 있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좋은 웃음을 가지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좋은 영화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또 힘들었던 얘기들 막 하면서 막 날려보내고 맛있는 밥들 진짜 많아요. 맛집들 되게 많습니다. 압구정 영화 근처에 갔다가 한 번 들리고 영화 미리 예약해놓고 그 전에 맛집 갔다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로 마무리하고 또 잘가 다음에 또 하면 얼마나 완벽한 하루겠어요. 아니 저 영화를 보고 영화를 먼저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한 잔을 기울이면서 아 한 잔까지? 야 그땐 그랬지 아 술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술 너무 좋아요. 먹어야죠.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좋은 영화를 보면 땡기지 않으세요? 아 좋아하죠. 네. 아니 좋은 영화를 보면 소선자는 땡기니까 추억 얘기하면 더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게 더 완벽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아 1758님 정말 압구정 영화 꼭 보셔서 좋은 기억 아까 한 거죠? 저 아예 마무리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좋은 기억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갈게요. 참조.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하나 와있는데요. 5744님. 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있는 혜성여고입니다. 12월 1일에 수능 후 고3 단체 활동으로 압구정 단체 관람가요. 312명 관객수 추가입니다. 학생 대상으로 관람하고 싶은 영화 투표했는데 전 압구정에 투표했어요. 잘했죠. 정경호 배우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12명. 너무 감사하네요. 노원구에 있는. 전 이런 단체 관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학생 친구분들끼리 단체 관람 가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능이 끝나고서 스트레스 풀 겸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되게 재밌는 영화이니까 이제까지 스트레스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능 공부하고 그것도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또 찍고 있는 드라마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데 1타 강사예요. 그런데 이 입시 지옥을 아주 조금은 좀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압구정 보시면서 좀 시원하게 스트레스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남의 해피니스. 지금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회복해 보이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간 금방 가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개봉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2022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는데 연말 마지막 영화 될 것 같은데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영화 될 것 같고요. 친구분들 친구분들 가족분들 애인 다 같이 오셔서 좀 스트레스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압구정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압구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떻게 가실 때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지. 아쉽네요. 아쉽네요. 내일 개봉하는 영화 압구정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찍는 드라마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끝곡으로는 우리 정경호 님의 신청곡인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었네 들으면서 우리 정경호 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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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all at all at all at all.